밥 쓸 거야, 밥 쓸 거야. 진짜. 이게 왜... 미쳤네요. 되게 이극적이다. 그렇죠? 국물이 되게 중요하죠, 향이. 똥야꾸 저리 가라는데? 그러니까. 말미잘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 방아잎 향인가, 이게? 네. 이게 바다의 십전 내부탕입니다. 말미잘 들어갑니다. 말미잘 들어갑니다. 말미잘탕이 들어갑니다. 말미잘탕이네. 장어 들어갑니다. 장어도 들어가고. 장어예요? 이거는 완전 몸보신에 좋겠다. 자, 이거 놔. 자, 말미잘탕에 장어 그리고 말미잘 다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십전 내부탕이에요. 말미잘 진짜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 말이 안 나오네. 뭐 찍어 먹어요? 맛있습니다. 또 그거 아까 그 겨자. 아 이거 탕 죽인다. 향이 완전 특이. 태국에 똥야꾸기 있다면 한국 기장에는 말미잘탕. 진짜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향이. 매력 있네. 군소도 드셔보세요. 군소. 먹어볼게요. 군소는 뭐 찍어 먹어요? 군소는 거기 내가 새콤달콤하게 무치놨으니까. 무치놨으니까. 군소. 군소. 이게 뭐냐? 어쩜 이렇게 신비로운 맛이 있어. 군소. 아니. 맛을 강력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식감이 신비로워. 신비로워. 와. 씹으면 씹을수록 미역 향이 올라와요. 신기하다. 와, 진짜 신비롭다. 진짜 신비롭다. 무식으로 이걸 먹겠습니다. 아, 이거. 뭔데? 우와, 수삼. 이거. 수삼채. 이름 뭐라고 그랬죠? 곶감 수삼채입니다. 곶감 수삼채. 안에다가 호두. 호두를 넣고요. 삼은 흑임자하고 꿀 넣어서. 흑임자하고 꿀하고. 음. 음. 마무리가 너무 좋다. 개추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아우, 도단장. 야, 너무 맛있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우, 이 단장. 네, 네.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팔도 밥상을 앉은 자리에서 먹을 날이 또 올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식사를 내가 현생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진짜. 아마 저는 전생에 정말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진 복 결혼하면서 다 썼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복이 있네요. 진짜 평생 그리울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맞아요. 비법이 뭐예요, 도대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었어요. 딴 게 없어요. 자, 우리 100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